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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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처럼 살았자 세상에서 자, 한 번만 할게요 나와둘 시작 세상을 다 가져갈 기간 천만여도 살기 있다 그냥 저녁 살다가 가면 지 뭐라 가면 왠지 어쩌면 이 인생을 새로 가면 흘러가는 꽃잎이 다 한계점 차렷 나와둘 때가 대면 지구 마음을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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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타 우리까지가 세상을 타 시작 세상을 타 칭원 안하는거야 가져갈 기가 가져갈 기가 시작 가져갈 기가 천연을 살 기가 그냥 그냥 살자가 가면 되겠지 어라 가면 가면 되겠지 시작 어라 가면 가면 되겠지 그럼 세상을 다 가져갈 건가 천만 년을 살 건가 여러분 앞으로도 한번 보자 몇 년 살 것 같은가 길어봤자 180년밖에 못 살 것 같은데 길어봤자 천만 년을 살기가 그냥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오라 하면 그냥 가면 되지 이 세상에 한번 와서 잘 울다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면 되지 뭔 걱정이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맞아요 안가져요 4월 8일에 가야돼 안가야돼 안가야돼 뭐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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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잎이 아니냐 시작! 꽃잎이 아니냐 다시 시작! 꽃잎이 아니냐 다시 시작! 꽃잎이 아니냐 한계철 사랑하다가 시작! 사랑하다가 때가 배면 지고 나는 꽃 지지 울지 말자 허허 웃어 보자 사초를 벗은 바람처럼 사랑하다가 우리 내 인생 삶이라 가사말에 그대로 있습니다 준다 고타 시작! 준다 고타 면 대치 시작! 미련 없이 가면 깨지 어차피 이 인생은 세월가 흘러가는 꽃잎이 아니냐 한계철 한계철 사랑하다가 해 때가 배면 지고 지고의 고가 안 되니까 지고 만은이 안 되는 거야 지고 같은 의미니까 고가 내려가면 안 돼 지고 지고만은 꽃잎이 지고만은 꽃잎이 지지 울지 말자 허허와 웃어 보자 사초를 벗은 바람처럼 살아납니다 여러분들도 젊을 때가 있었어요 그쵸? 그처럼 만개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계절 자랑하다가 때가 되면 지구만은 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노랫말로 표현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그렇잖아요 선생님을 보면 아유 선생님 이쁘다 나도 고를 때가 있었는데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이 노랫말로 얘기하면 지금 제가 한계절 자랑하는 때가 아닌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선생님이 지금 자랑하는 때면 여러분들은 뭐야? 미안해 미안해 그래서 그래도 자랑할 때가 있으면 나이 드시고 연륜 지금 여러분들의 그 모습 여유있는 연륜도 꽤나 제가 보기에는 멋지십니다 우리 옆에 분 칭찬의 말 한번 남길까요? 여보 당신이 참 멋지십니다 시작! 시작! 어 옆사람에게 이렇게 좀 말씀 좀 예 그렇죠? 아우 그럼요 그런 인사 한 말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자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세상을 다 가져갈 때가 천만 년을 쌓으니까 그냥 전혀 살까? 가봅시다 그냥 전혀 살까? 보람을 가면 되지 보람을 가면 되지 작게 비는 새해 새월 하에 흘러가는 꽃잎이 아닙니까? 한계전 자랐다가 때가 되었는지도 마음 없고 전혀 말이 휘어 peas vain 하나하나 장빅가 Zwe fits 우리는 가지는are 집안 MRI 메무 정 NEG 스페인 싱크 mood 다 참 연 bru 랑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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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으로부터 가져갈 이가 천만여섯 살 이니까 목욕 없이 살았다 감옥을 지 미련 없이 화면을 지 어차피 난 이기세는 세월을 함께 흘러가는 꽃잎이 아니느냐 한계를 쳐 철학하다가 때가 되던 지고 밤을 굽고 진지게 불치러져 허허설지 산철거슨 바닥처럼 살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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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철거슨 바닥처럼 살았자